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가형 9평 문제 시험지부터 한번 쫙 한번 볼게요. 1페이지 조금 놀랬죠? 조금. 4번에서. 4번에 왜 이런게 있어? 왜 이런게 있지라고 생각할 때쯤 여러분 이미 뭐야? 어머 2회 배수는 5개고 6회 약수는 1, 2, 3, 4개인데 4 곱하기 5는 20인데 별거 아니구만 뭐 이랬을 것 같아. 1페이지 역시나 좋았고 2페이지. 아 2페이지 좋았죠. 2페이지에서 흔들리면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네 안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네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면 또 10번에서 또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누가 봐도 6건이겠죠. 6건이겠죠. 그래서 너도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그렇지. 그래서 3페이지까지 딱 하고 그래 9평면 별거 아니네. 뭐 이러다 100점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4페이지.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 4페이지도 이러네.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거죠. 걸리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5페이지에서 뭐 그래요. 13번 역시나 뭐 전용적인 문제죠. 도함서량이 전용적인 문제고 어느 문제집이나 있었던 문제이고. 그래서 조금 계산량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4번 역시나 뭐 오랜만에 부피네 이런거죠. 하지만 뭐 겉모습이 좀 루트 2K분의 1이고 루트 K분의 1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상 성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깔끔하게 부피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치환적분 해버리면 K값이 사실 거의 암산수준으로 4분의 1로 나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았고요. 사실 이번 9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문제는 아마도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 15번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딱 14번까지 풀거나 15번에서 약간 긴장하잖아요. 아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부터 부드러워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흔들리게 되면 아 어떡하지. 근데 설마 내가 15번에 흔들리겠어.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자꾸 매달리죠. 매달리고 매달리다 보면 뒤에 것도 다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15번 문제를 한 번에 뭔가 코드가 안 읽혔어요. 그러면 패스하셔야 돼요. 넘기는 습관 여러분들 절대 이제는 15번부터는 이제는 15번부터 이상이 15, 16, 17, 18, 19, 20, 21, 그리고 27, 28, 29, 30 선입관 가지 마세요. 네. 선입관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근히 뭐 물론 이번 시험에 이제 30번이 너무 나약했죠. 네. 너무 나약했어요. 왜? 왜? 왜 그런 거죠? 네. 30번이 뭐 정확합니다. 그렇죠. 작년 수능 지진 대비용 문제예요. 지진 대비용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 30번을 원래는 21번 대용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아 이게 뭔가 안 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좀 어그러진 느낌은 있어요. 문항 자체는 뭐 물론 훌륭한데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도 2등급 이하의 많은 아이들이 아마도 15, 16, 17, 18, 19번 즈음에서 뭔가 여기서 어... 어 이러다 큰일 났다 뭐 심지어는 작년 6평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 1컷이 85점인 선이었던 어... 그런 어떤 느낌이 아마 체감난도를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 뭐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정상인 건데 다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 그래 내가 그래 부끄럽지 않다. 패스하는 것도 나중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전문항을 보고 나서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오겠죠. 일단 30번이 어떤 느낌의 문제라는 걸 알고서 왔을 때는 이젠 여러분들이 보이거든. 문제의 출제의 그 방향, 앞발을 내디는 방향이 없는 문제는 평가를 내지 않거든요. 절대. 대표적인 문제가 15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함수 Y는 E의 X생의 그래프의 X자표가 양수인 점 A와 함수 Y는 마이너스 LNX의 그래프의 점 B가 다음 조건 가나를 만족한 데서 읽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직선 OA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뭐 이거는 누가 봐도 뭐냐면 어? 오랜만에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나온 거예요. 어? 지수로그 함수에 사실은 그래프 해석이야. 그래프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프가 없네? 그래프가 안 그려졌을 뿐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당연히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 문제를 보면 있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안 그렸어. 그거는 그냥 몽득이 팩토리래요. 그렇죠? 그거는 당당하게 맞으시면 됩니다. 맴매를. 그러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서 가나라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하핀의 OA의 길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노차 강조했지만 왜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게 나름 4점짜리잖아요. 여러분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왜 이런 수학적 소재 왜 지수 함수 EX승과 마이너스 LNX의 그래프를 소재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누가 봐도 EX승과 마이너스 LNX가 소재인 거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 해야 돼? EX야. 너 누구니? 마이너스 LNX야. 넌 누군데? 아니 니들의 관계는 뭔데?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걸 안 한단 말이야. 이 문제가 정말 난도가 높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작은 기본적인 태도를 안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행착을 겪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계산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평가원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5번에서 너를 힘들게 하는 아! 나 올해부터 우리는 성학을 전공해 그러겠니?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 그래야지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심을 갖게 되면 결국 손이 움직이게 되고 쓸데없는 계산량을 막 하다가 내가 15번에서 왜 이러지?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막 10분, 15분, 20분 지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뒤에 문제를 보세요. 잘 보일 리가 없죠. 그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하필 이번 9평은 15번의 역할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호도 지금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떨 때는 16번이. 누구한테는 또 17번이. 누구한테는 18번이. 이럴 수 있다는 얘기. 그죠?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선생님 누차 행동력으로 강조했던 거잖아. 문제 속에 지수함주가 있어요. EX. 아니 그냥 막 풀어. 그냥 풀다가 아 난 역시 훌륭해. 잘 풀었거든. 그게 아니잖아.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효율적인 풀이를 하게 됐는지.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처음 맞닥뜨렸을 때. 나는 왜 선생님이 이렇게 이걸 쉽게 풀까? 선생님 능력자니까. 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지금 뜸들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뜸들일 때 좀 대화 좀 해보라고. 너 스스로도 대화면 할 수 있거든요. 강조했던 거잖아. 선생님 그치? 지수가 있는데 로그가 있다? 근데 둘 다 밑이? 이하. 문제 속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공존해요. 여러분 보고 있나요? 듣고 있나요? 여러분 그럼 단부인 뭐야? 대. 대칭. 성이죠. 그죠? 대칭성이에요. 아 그래서 이 대칭성이 뭔가 이 문제의 중요한 코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 능력자들은 보자마자 A라는 놈을 A라는 놈과 B의 간계를 그냥 보자마자 풀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능력자들이고. 근데 그런 능력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섬생 조직이 다 갖고 있다면 이 문제는 겨우 관건이 없는 문제야.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때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읽어야 되고 문제 안에 있는 거에서 어떻게 단서를 잡아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보세요. 뭔 얘기야 지금. 아니 여기 Y골 EX승이 있대요. 그리고 마이너스 LNX가 있대요. 마이너스 LNX는 분미. 당연히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LNX가 먼저잖아. 과정 중심이라니까. 흔적을 남기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거를 내가 다시 X축해야 되는 거야. 대칭이동한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LNX는 얘하고 관계는 뭔데? 당연히 Y골 X에 대한 대칭성이란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 선생님이 봐. 이렇게. EX과 LNX는 어떤 관계이 있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중에 대답을 못하는 친구는 학생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실전에서는 묻지 않았어. 그래서 틀렸어. 묻지 않아서 틀린 거예요. 그 태도를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라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작지만 되게 소중한 문제일 것 같아. 시범 같은 문제는 사실상 이 문제는 결국은 LNX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걔를 대칭이동한 마이너스 LNX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점이 있고요. 그렇죠? 원점이 있고 그래서 어딘가 A를 잡아요. 그리고 OA를 잡고요. 여기 B를 잡고 OB를 잡고. 근데 와 OA가 OB의 두 배고요. 그리고 각 AOB가 90도라는 거야. 이거를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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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친구들은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나빠요. 그러니까 연적적인 사실로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사실 좀 나쁜 문제야.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사라진 변환 문제예요. 사실. 옛날에 1차 변환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 한때. 그래서 내가 2분의 1을 축소를 하고 90도를 회전변환했지 뭐 이런 거. 막 그게 떠올랐다면 그거는 그렇죠. 연역적 사실을 이용한 거. 근데 그거는 뭐 맴매예요. 맴매야. 그게 잘 안 되거든. 그거를 잘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도 시행착을 많이 겪은 애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래 지수와 로그가 있으면 아니 이 로그는 당연히 얘에서 대칭해서 그렸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lnx를 열어면 어떻게 그려요? 당연히 lnx를 x2에 대칭해서 그려요. 그러면 lnx와 얘의 관계가 뭐? y'x의 대칭성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가 크크크하죠. 크크크해요. 아니 여기 어딘가 a가 있대요. o가 있는 거예요. 내가 a야 이런 거죠. 음 네가 a구나. 어 그래. 근데 어느 날 여기 b가 있어요. 어느 날 여기에 b가 있어요. b가. 근데 우리는 직각이고요. 이 길이 b에 대해서 이 ob와 oa가 딱 이거의 반이. 그치?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잘 봐봐봐. 근데 얘를 발문이 뭘 물어요? oa에. 기울기를 물어요. 이게 oa에 기울기를 묻지 않았다면 문제 나빠요. 문제 나빠요. 근데 기울기를 물었잖아. 대박이죠. 왜? 얘가 기울기가 m이라고. 야 넌 누구니? 묻는 거야. 너 누구니? 나 기울기 m이야. 그럼 너는 누구니? 너 누구니? 그랬더니 응답이 없어. 학생 아니라고요. 네. 마이너스 m분의 1인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m분의 1이에요. 그렇잖아요. 어? 근데 얘는 어차피 얘를 대칭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 이리 와 이런 거잖아. 이런 느낌인 거야. 왜? 어?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얘는 기울기가 얼만데요? m분의 1이겠죠. 아니 얘가 마이너스 m분의 1이면 얘를 x측에 대칭해서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야? m분의 1이겠지. 뭐가 다르겠지. 얘가 m분의 1이라고. 어 근데 m분의 1?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얘가 기울기가 m인데 얘가 m분의 1인 거예요. 기울기가. 보고 있니? 그럼 기울기가 m인 거랑 기울기가 m분의 1인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x 좌표와 y 좌표가 서로 교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 거예요? 대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선이 바로 너의 이 선에 y 골 x에 대한 이 y 골 x에 대한 무슨 성? 대칭성이에요. 네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얘를 연장을 쭉 해보면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그런데 원래는 요게 이렇게 대칭이 되면 사실은 요런 그래프 이게 로그인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얘를 연장했을 때 요 만나는 요점 요점하고 요점이 정말 완벽하게 y 골 x에 무슨 성? 대칭 대칭점이라는 얘기야. y 골 x 우리 서로 대칭이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다시 뭐라고요? 얘 기울기 뭐라고요? m 나 기울기 m 구하고 싶어. 너는 마이너스 m분의 1 어? 그럼 너 대칭하면 너 m분의 1 어? 근데 m분의 1과 m의 관계는 이미 y 골 x에 대한 대칭인 거야. 그치.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같잖아요.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래?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당연히 같잖아. y 골 x의 대칭이니까. 그래서 뭐야? 아 이게 1대 2구나. 이게 자동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놓든 문제 푸는 게 근거 있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패더는 이제 뭐겠어. 당연히 이제 이 문제는 a와 b를 문제에서 이름을 불렀고 특히나 뭐야? x 잡혀가 양수인 점이 있잖아. 문제에서 여러분 단서 잡는 거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를 주인공으로 두라는 얘기야. 아 선생님 모르지만 네가 a,2의 a승이겠지. 이런 거지. 이게 출발인 거야. 그때 a가 뭐래? 양수래? 이런 거지. 그치? a가 양수래? 이런 얘기인 거야. 문제에 쓰여진 걸 가지고 푼다는 거니까. 그쵸? 물론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시작을 해도 다 풀려 풀리기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풀이라는 건 문제 있는 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제안을 줬을까? 이 모든 것들이 문제를 풀 하나의 뭐야? 중요한 단서라는 거죠. 이해돼? 결국 킬러 문항 푸는 것도 다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번 15문제가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킬러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나 킬러 안 풀 거야.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15분은 설마 15분 안 풀 거야. 이런 애들은 없겠지.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정각심을 일으키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15분의 역할이. 그쵸? 그래서 아 그럼 넌 뭐야? 넌 뭐야? 당연히 이 A승코마. A가 되겠지. 아니 지수와 로그함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문제 있는데 밑이 똑같은 근데 누가 봐도 대칭성이 있는데 대칭성을 이용을 안 해? 그건 맴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 난 누구겠니? 나 누구겠니? 나 너무 좋아요. 반이지. 그거의 반. 그거의 반. 그치 않아?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차피 이거랑 이거는 정확하게 1대2로 닮았거든. 그러니까 얘 잡혀도 당연히 2분의 2의 A승 콤마 2분의 A가 될 거라는 거예요. 대박. 그럼 얜 누구야? 와 대박. 2분의 1 콤마 2의 A승에 얘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야 한다니. 결국 이 문제는요. 사실상 이 좌표를 내가 당연히 A,2의 A승 정도는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쵸? 이걸 잡고 나면 아 과연 B를 요거를 보자마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바로. 얘를 보자마자 나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어우.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평가하니? 평가하니 과연 모든 학생들을 그렇게 풀라고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들은 교육과정인의 기본이라는 걸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근거가 있는데 애들이 당연히 못하면 지 잘못이지 뭐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물론 뭐 무식하게 기울기를 가지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기울교육이 마이너스 있는 걸 통해서 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작업들이 사실상 뭐 어떻게 하든 풀이는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다양한데 그 다양한 면에서 분명히 많은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사실 영향력을 주는 문제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이런 문제 속에서 다시 한 번 왜 문제에서는 EX승이 있고 왜 마이너스 LNX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점을 물었을까 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면 결국은 응답하게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난 거죠. 답은 그렇죠? 어 선생님 내가 바로 Y퀄 마이너스 알 것 같더니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대요. 그렇죠? 점이 함수의 그래프에 있으니까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LN에 아 2분의 1 곱하기 2A승이 되는구나. 아 그치 야 너는 마이너스는 이제 막 풀풀이 될 거고 얘는 LN 2분의 1이 될 거고 그래 LN 2A승은 A가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 2분의 2가 돼서 야 2분의 2가 다시 마이너스 LN 2분의 1이 돼요. 음 그래서 이게 LN 뭐야 다시 2가 되고요. 그래서 A가 A 어 이게 되는 거야. 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그 기울기 M 뭐니 A분의 2의 A승이죠. 아하 그치 그래서 내가 E LN이고요. 그리고 E A승은 E LN 4니까 얘가 4가 돼서 약분해서 LN 2분의 2라는 합리적인 자 그냥 풀고 이해하고 아 나 처음에 시행차고 나 선생님 이문주 때문에 망했는데 해서 뭐 막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놓으면 된대. 어 나 이해하지 이해했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놓을 수 있는지 이 과정 중심의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선 왜 내가 이걸 세팅을 하기 위해서 왜 하필은 마이너스 LNX와 EX승을 소재로 설계했을까 무연히 아니에요. 필연이라는 거죠. 이해되니? 어 이해됐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 중킬러성 문제 중에서 되게 앞으로 우리가 행동요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잡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됐나요? 오케이. 고체크를 해주시고요. 고체크를 해주세요.